기차 유행! 기차 유행! 여러분, 저희가 어디게요?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렛츠고! 우와, 날씨도 너무 좋아요. 기차역 도착! 오늘 잘 따라다녀야 돼요. 아, ITX! 여기다! 여러분, 이쪽이에요. 기차 왔어요. 이제 들어간다. 출발! 어젯밤에 우리 다 같이 짐 싸느라 완전 정신 없었잖아. 이 가방 안에 디진스만의 여행 짐을 챙겨주세요. 여기 안에 필요로 챙기는 거요, 뭔가? 좋아요. 근데 뭘 사야 되지? 저요. 다섯 마리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 잔뜩 챙겨왔다, 어떡해! 토끼! 토끼! 열정하도, 토끼가! 토끼 친구들! 안녕! 맞네! 저 스피커 챙겼어요! 음악! 아, 누가 이것도 넣었네? 맞아! 여행은 음악에 빠지면 안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요. 우리 오늘... 우와! 귀여워! 지금 해주세요! 여긴 터널인가? 터널 지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숨 참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 지금부터 해볼래요? 처음부터 해야 돼. 우리 이미 틀렸어요. 소원이 한 개 가버리는 건데... 이제 오는 거 같아, 뭔가. 나올 거 같아? 음! 헉! 헉! 앗! 헉!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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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엔 웃겨가지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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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하필 길지? 오늘? 안 돼! 나 긴성은 아니라! 나 긴성은 아니라! 다 했다! 야, 이건 아니잖아! 저 꿈을 더 참았어! 나 눈물 났어요! 각혁, 각혁 쪽에 도착하겠습니다. 각혁 도착 완료! 완료! 벌써 너무 힐링 가요, 그렇지? 힐링이에요, 힐링! 와! 너무 신나요! 재밌겠다! 저기 앞에 가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우리 숙소로 가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어디지? 렛츠고! 어딘데? 출발! 어떡해! 완전 이쁘다! 어떡해!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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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웰컴 뉴진! 우와, 토끼야! 웰컴 뉴진! 우와, 당겨워! 드론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우와! 왜요? 귀엽다! 어떡해! 와, 뉴진 붙여있는데? 여기도 있어! 다 뉴진수야! 왜 다 뉴진수야? 너무 신나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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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안녕!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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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보여주세요! 우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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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봐봐! 이거 읽어보자! 오 마이 갓! 시작! 오늘 하루 모든 여행의 일정은 뉴진수 멤버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우와! 먼저 숙소와 룸메이트를 배정해주세요! 우와! 총 두 개의 방!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배정이 끝나면 유리팀과 장보기팀을 나눠 준비해주세요! 또 뭐야! 그래서 먼저 저희는 숙소와 룸메이트를 배정할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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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방! 무엇보다 여기 침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나 이거 찍고 싶어요! 역시 혜린이! 오! 혜린이 뒤에! 진짜 곳곳에 뉴진수들이 있네! 뉴진수는 궁금한 거고 진짜! 우리 방을 한 번 정해볼까요? 좋아요! 그거 할래? 가위바위보 하고 다들 여기 눈을 감고 방을 들어가고 그럴까요? 아! 좋다! 오케이x3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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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진사람부터 하자! 좋아요! 진사람부터 먼저! 그럴까요? 최대한 빨리 와야 돼요! 알겠어요! 나 심신하지 않게! 너는! 첫 번째 방! 다음 분! 오케이! 어! 아버지! 잠깐만! 엄마가 scheng以就是 신났지 위 tum고 엄마가 방만 세상에 가위바위보 이겼어 영화의 esi에서 정말 절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뭐야! 난 여기가 좋아. 짜잔! 어?! 짜잔! 어?! 안녕하십니까 언니! 첫 번째 방금 왔어요. 숨이 있겠습니다. 몇 번째였어? 저 세 번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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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 아 궁금해! 일단 숨어 있어. 지금 우리 둘이 됐어요. 문 닫아 문 닫아. 저는 딱 정한 집이 있거든요. 저 나도. 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저도. 저는 그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나도 명확히 있어. 똑같은 데일 것 같아. 똑같은 데일 것 같아, 왠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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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약간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설마 옥수수 있는 데로 간 거 아닐까? 나도 옥수수 때문에 왔는데? 아! 근데 다 여기 오면 어떡해? 나는 왜 가면... 아까 다들 손이 찌지긴 했는데... 안 돼! 어떡해! 왠지 한이 형이 여기 올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와 여기 4명이야? 와 여기 4명이야? 안 돼! 한이 언니 혼자 있어 그럼! 안 돼! 어? 한이 혼자야? 안 돼! 잠깐만! 헐! 어떡해! 안 돼! 단이 언니! 단이 언니! 단이야! 단이 언니! 아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어떡해! 단이 혼자 써도 괜찮겠어? 안 되죠? 안 돼! 단이 머리 보면 안 돼! 다 같이 쓰고 싶어요! 같은 밤! 하이! 그거 그거! 그래서 아까 읽어봤을 때 요리팀이랑 장보기팀! 아 맞다! 나 장바팀! 나 장바팀! 아! 어떡해! 나 장보기팀! 근데 요리해도 괜찮아요 저! 요리팀! 저도 요리하고 싶긴 한데 그럼 요리팀! 오케이! 컴퓨! 아! 근데! 근데! 요리 맡겨도 괜찮겠지? 괜찮아요! 혜린이가 계란후라이 밖에 못한다는 저 다른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민어도 괜찮죠? 짠! 우리 너무 잘 정한 거 같아요! 잘 부탁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이드로가 뭐였지? 짠! 생각보다 많네? 필요한 거 적읍시다! 일단 고기! 아! 고기가 없더라고! 손떡손떡 먹어요! 우와! 대란! 잠깐만! 수박? 수박? 수박은 100% 사야 돼요! 고추장! 고구마! 보석! 상추! 쌈장! 오이! 자! Let's get it! 근데 고기를 얼마나 사야 될까? 많이! 오늘 난 고기 부시려고 하는 것 같아! 고기! 고기 부시지 마! 내 입으로! 과연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을지 근데 혜인이 잘하는데? 맞아 혜인이 잘해! 나 어떡하지? 한 방법 잘 몰라! 언니 떡볶이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본 적은 없어! 믿는다! 아이들! 파! 할 수 있다! 파! 두께를 어느 정도로 자를까요? 작게! 이렇게! 송송송? 응! 엄청 작게! 꽃이 안 구워요? 아! 그러면 두 갈래로! 두 가지로? 어딘가 어설퍼! 이거 맞는 거죠? 네! 양반 잘 썰지 않았어요? 응!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혜린이 그냥 거의 구경만 할 것 같아! 응! 잘하고 있어! 응! 진짜 구경하고 있어! 응! 응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세퍼레이딩 해줘! 오케이 오케이! 어! 뭔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와! 진짜 맛있어! 이래서 요리팀을 해야 돼! 거기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하면 이렇게 딱! 여기 편집이 넘어가면서 위에 찾아 봅시다! 언니들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마트는 알록달록이다! 거기부터 살지! 거기는 어디 있을까? 목살로 400g으로 살까요? 근데 양으로 보면 두 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기 많이 먹으니까 요리! 짜잔!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고기 체크! 버섯 클리어! 버섯 클리어! 수박! 김치! 체크! 우리 지금 일단 필요한 건 다 샀나? 근데 다 필요한 거 샀어! 하니 뭐 필요한 거 더 있나? 하니 거 메인이잖아! 아! 그런 부담 줄지 마! 하니 언니가.. 촌에 만들어준 거 먹고 싶긴 한데! 아! 여름이랑 딱이지!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어떤 일이잖아요? 저요? 하니가 어제 닭고기 국수를 해준 적이 있는데 센스에요! 센스! 피셔요! 없었어! 아! 진자! 진자 없지! 오! 하니의 요리를 위해서 생강 가루라도 찾아보겠다! 아! 나 찾았어! 생강 가루 발견! 와! 어떻게 마지막 생강 가루! 자! 제가 떡볶이 레시피를 찾아볼게요! 고춧가루 한 번만 재볼래요? 됐어! 이 정도면! 뭐지? 맛있겠는걸? 와! 이거 미쳤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얘들아! 소리가 들려! 언니들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안녕! 좋았어! 고기를 구워보지! 좋았어! 좋았어! 돼지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고기 냄새! 이제부터는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양배추! 듬뿍! 듬뿍! 마늘! 잘 될까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요? 맛있어! 어때요? 맛있다! 그래요? 우리 떡볶이! 우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국수는 원래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닭부터 해야 돼요! 닭이 있는 그 피에 나오는 부분이 조금... 핏물! 핏물! 핏물 조금 씻어야 해요! 오케이! 원래 닭을 끓이면 소금같이 넣어야 돼요! 이유는 까먹었어요! 잘 되고 있나봐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빼야 돼요! 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넣어야 되겠는데... 내 기억으로! 맛있겠지? 맛있겠지? 근데... 진짜 좀 맛있어 보긴 하다! 잘 돼가요, 닭국수?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살리고 있어! 엄마! 엄마 준 가루! 스페셜 소울! 일단... 마시려고 하면 이거 진짜 많이 넣어야 돼요! 원래 피셔얼 넣어야 하긴 한데 피셔얼이 없어서 주고... 흔히 또한... 여기 닭을 찢어야 돼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오! 이 고기 봐라! 오 마이 갓! 혜인아! 혜인아 기다려! 기다려라! 와 대박! 민영 언니 먹어봤나? 아니! 진짜 맛있죠? 음! 언니가 만들었어요! 하마니! 혹시 당면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한이 언니를 도와줄게! 거의 왔어요, 여러분! 왔어! 좀 잘 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준 레시피 아니고 제가 만들 레시피 되버린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맛있겠다!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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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우와! 먹자! 오케이! 어머 언니! 잘 먹겠습니다! 언니가! 음식이 없는데 괜찮아? 응! 우와! 우와! 음! 음! 맛있어? 응! 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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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에서 이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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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가 너무 맛있어요 잘 만들었다 응! 앞으로 다들 요리 계속 해야겠다 응! 행복한 배부름 맞아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캠파이어 타임! 캠파이어 타임! 캠파이어 타임! 와! 진짜 분위기 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오늘! 정확히 우리 데뷔한 지 한 달이 됐잖아 와~! 엄청 빠르다 약간! 한 달 애니버서리 맞아 데뷔 한 달 애니버서리로 진짜 이런 데 와서 여행을 했네 그러게요 너무 꿈꾼 거 같아 우리 앞으로도 또 함께 할 시간이 또 진짜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함께 할 날이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진짜 우리는 갇히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와 진짜 여기 근데 너무 좋다 저 지금 마음이 약간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잘 준비할까요? 너무 좋아요 좋아 예쁘다 안녕 안녕 오늘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 근데 아직 배불러 너네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배불렛나? 진짜 아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 어 보스 내가 가볼까? 같이 가봐야 저 뭐지? 무슨 일이지? 어? 네? 야 혜리가 어디 가라 오지 마요 이거 설마 떼는 거예요? 와 나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됐다고? 운이 끄셨겠는걸? 제가 다 타드릴 거예요 언니들보다 더 많이 쳐줄 겁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significance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건강 좀 좋아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시오 감사합니다 어인가... 버거울바 아멘